입 어딨어? 입? 입, 입, 입? 귀는? 귀 어딨어, 귀?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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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. 바나나 찾아볼까? 아! 우와! 잘 담았어요. 끝났어요. 많이 아팠어? 괜찮아? 자꾸 울면 이빨 요정님이 이빨 안 주시는데? 뚱! 우리 집 참 별로야, 그치? 왜? 짜장면 치킨 배달도 안 되잖아. 맞아. 난 짜장면 치킨이 제일 맛있는데. 갈비찜이랬잖아. 엄마가 해준 것 중에서는 그게 제일 맛있고, 짜장면 치킨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우리 하준이는 어쩜 이렇게 엄마랑 식성이 똑같을까? 엄마도 어서 먹어. 내 동생 치킨 냄새만 맡기 하지 말고. 그래. 맛있다, 그치? 하준아. 엄마가 아까 본 네 동생처럼 처음부터 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야. 근데 엄마는 엄마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널 만나게 될 운명이었어. 첫눈에 네가 그랬거든. 나도. 엄마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. 너무 좋았어. 너 엄마 처음 만난 거 기억해? 너 그때 겨우 세 살이었잖아. 응. 기억해. 그럼 널 낳아준 엄마 얼굴 기억나? 냄새를 기억해. 처음 봤을 땐 몰랐어. 근데 내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한참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 있었는데 냄새가 기억이 났어. 미안해, 엄마. 강자균 선생님. 안 미워가 안 돼. 그 선생님. 천천히 지마, 엄마.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.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. 너 그러는 거 아니야. 엄마랑 비밀을 안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. 엄마랑 비밀을 안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. 엄마랑 비밀을 안 먹는 시각zie의 sens 그러니까 엄마랑 비밀아nin 그 소주들을 보낸지